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큰 자로 시작했던 질문이 지금 작은 자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른 양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99마리가 있는데 한 양이 길을 잃으면 가서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제 본문하고 좀 생각해서 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자는 이런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큰 자질이나 자격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것만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은 세상이 주는 가치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많이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천국에서 뭐예요 큰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해 주고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가 일어났을 때에 형제 가운데 죄가 일어났을 때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제를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된 부분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참 남 잘못한 것만 이렇게 잘 지적하느냐 그런 것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름 미명 아예 아예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런 양극단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에 대한 부분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죄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이 죄를 부각을 하든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개인을 또는 공동체 전체를 아주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가 연약한 자일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자를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 형제에 대해서 이 작은 자를 잃은 마음을 잃은 양을 대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예요? 이 죄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아주 과감하게 처단해 냅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죄가 이 누룩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뭐예요? 이 죄가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엄청나게 악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것이 죄가 아니냐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때 권고할 때의 마음의 태도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죄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방관죄인 것이죠 기다린다고 그 죄가 갑자기 깨달아질 일도 만무할 뿐더러 죄가 보이면 그 부분을 빨리 깨닫게 하고 지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다가간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대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에 두 명의 증인들이 있어야 이게 진실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오고 가는 그 대화가 개인적인 어떤 대화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는데 분명히 수긍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공식처럼 한 명 가고 그 다음에 두세 명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죄를 범한 이 형제를 계속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원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공동체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8장에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치리와 또 뭐예요 권위가 인정이 되고 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16장에 또 교회가 나왔던 그 16장에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제자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부분의 이 치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진실한 제자 백성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권위를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19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이 구절만 딱 떼어내면 아 우리 그냥 합심 기도 합시다 합심 기도 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런 대목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맥락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모든 개개인이 함께 경험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18절에 또는 그 이전에 나오는 어떤 한 형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거나 이 형제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권면했을 때에 이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고 정말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는 그런 대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적 권위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저녁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마는 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하는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운행해 나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공동체의 능력 교회 공동체의 권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어떤 권능 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각자에게는 삶 속에서 이 작은 자와 또 이 죄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반응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한 형제가 정말 이 죄의 부분에서 씨름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명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사람이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서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찾아가야 됩니다마는 받지 않았을 경우에 냉정하게 아주 냉담하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그런 말씀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공동체 가운데 이 작은 죄의 파급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주면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적 권위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임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참된 제자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